최근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우리 기업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전경련이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, 기업들은 비재무정보의 재무정보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해당 공시 기준을 모두 준수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 등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. 기후대응, 탄소중립 등 비재무정보를 재무정보로 수취하는 과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또 가정을 토대로 산출된 탄소중립 관련 공시 정보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고, 이 경우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.